천추리 여서가 아닙니다. 저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가 아니라 능력. 종사를 위해선 그것이 먼저니까요. 허나, 결국 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끝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것인가. 상궁맘아,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세제 저하는, 저하는. 오늘은 별 수 없을 거야. 아니, 멀리서만이라도, 어찌 버티고 계시는지만이라도. 어명에 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허나, 시가원의 스승으로서 참판 영광과 저만큼은 세제 저하를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추상을 설득해달라는 것이오? 망극하오나, 신들이 부족하여 다른 방도는 떠오르지 않사옵니다. 보디, 전하의 어심을 돌려주시옵소서. 추상도 애초에 모진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정세가 혼란하니 경계심이 올라. 신들이 그걸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마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니옵니다. 전하와 세제 저하를 이간하려는 우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니 종사를 위해서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하옵니다. 저하께서 그럼 이 길을 막고 계신 겁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전 알아야겠습니다. 예, 형님이 그렇게 정한 거라면 따라야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하를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본 없이 자란 거지 새끼들이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Styles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Psych daughter, Psych2병, Dec2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아무것도 안전해 취득한 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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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다음 주에 알아본 수 없는 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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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하도